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택시를 꼭 이용할 때만 이 표현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두루두루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부탁을 한다 내가 뭔가 부탁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 말부터 시작을 해놓고 다음에 말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건 could you? 라는 말이거든요 would you? 라는 말도 있고 will you? 라는 말도 있는데 모두 부탁합니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도 약간씩의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들을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uld you? 혹은 내가 더 공손하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could you please? 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could you 가지고 한 다음에 부탁하는 내용을 붙여서 말하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빨리 가다 라는 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가다, go, go 가 되겠죠 could you go? 하면 좀 가주실래요? 라는 말이 되는데 조금만 더 빨리 라고 할 때 영어로는 a little faster a little faster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다 go a little faster 가다, 조금만 더 빨리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붙여 말하면 could you go a little faster? could you go a little faster?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